이야, 못 부렸네, 못 부렸어. 내가 서장 남천덩 살냐? 또 서장하고. 뭐이? 다 사고 먹고. 섰어, 섰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 특집입니다. 맛집, 맛집. 1962년입니다. 황해도 출신인 부부가 작은 식당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3대에 걸쳐 분점을 운영 중인 차돌박이집입니다. 야, 진짜 시키는 분이와. 이야, 멋있다. 와, 됐다. 야, 형님. 이야. 하나, 둘, 셋. 하덜베기 굽는 데 룰이 어딨어? 오냐? 지지지, 지지지 날 줄로 더 먹고 싶어 봐. 하덜베기에서 플렉스 하는구먼. 하덜베기 펼쳐져 있잖아. 맛이 펼쳐져 있는 거지. 근데 저기 돌팔 올라가는 순간. 경기장 들어오는 순간. 쫙. 이 바람가가 그냥. 빵. 딱 넘는 거지.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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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40일 본목으로 가자. 파이팅. 파이팅. 1937년 나무를 팔던 시장 한켠 천막에서 해장국을 팔던 할머니의 대를 이어받아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의 선지 해장국집입니다. 오우, 시원해. 정말 이게 안 뜨거우면 들고 마시고싶을 만큼. 너무 좋아. 국물이 좋아서, 국물이 맑아서. 모든 맛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안 할 거면 그냥 음악이나 하나 틀고. 요즘 진짜 열심히 자겠습니다. 나 혼자 너무 자기야, 그거 먹어? 너의 그 해장국에 어? 소주가? 어? 맞아.